국가대표가 사랑한 밴드, 루시의 무대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핫한 밴드는 루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궁의 국가대표, 안광 선수의 최애 밴드로. 사실은 일찌감치 실력은 인정받았어요. 특히 브로웨이 명곡에서도 김완선 편에서 웃음. 첫 출연인데 웃음을 감아줘서 어마어마했어요. 오늘 또 어마어마한 선곡이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선곡은 어떤 노래죠? 오늘 저희가 선곡한 곡은 주현미 선생님의 신사전 그 사람이라는 곡을.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시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88KBS 가요대상의 영광의 대상 추현미 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사전 그 사람은 알고 있었나요? 사실 저는 잘 몰랐고 광혜 씨랑 상엽 씨가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뭔가 우승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우승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신나는 분위기를 한번 불의 명곡에서 만들고 가겠다라는 우리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울 점이 많네요. 아니 다 우승을 바라보지 않고 무대에서 즐기게. 같이 즐기죠. 우리는 어떤 우승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우승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또 바로 가야죠. 룸시의 무대! 룸시의 무대!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리는데 경제대장일 뿐이지 질 것 같지는 않아요. 1등 하는 거 한번 해본 사람이 더 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럼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화이팅!